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븐 뮤직. 오늘은 오랜만에 리뷰로 또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할 만한 리뷰가 많이 없었죠. 아셔야 될 거,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요즘에 EDM 쪽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저도 힙합 DJ, 그 중에서도 스크래치 DJ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도 이 리뷰를 할 만한 깜냥을 낸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서 한번 오늘의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뭐냐. 바로 스크래치 DJ 혹은 힙합 DJ들이 가장 많이 쓰는 페이지라는 제품입니다. 이 페이지라는 제품을 저희 테이블 뮤직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리뷰를 위해서 렌탈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조금씩 미루고 있던 와중에 또 다른 분께서 페이지 리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지 리뷰를 해 볼 예정이고요. 이 페이지라는 것을 리뷰 때문에 저희를 빌려 주셨는데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연결도 해 보고 사용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픈에 앞서서 얘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페이지 울티메이트 제품입니다. 페이지가 그냥 페이지가 있고 울티메이트가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울티메이트는 턴테이블과 연결할 수 있는 작은 장비가 두 개가 여분으로 더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페이지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지인 DJ 분들의 얘기를 들어 봤더니 현장에서 이 페이지를 사용하면서 DJ를 하는 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몇 부분 있다 라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 이 페이지는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배터리가 다 달았을 때 페이지를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겠죠. 근데 페이지 울티메이트는 턴테이블과 연결하는 본체를 두 개를 더 줍니다. 그러면 두 개를 사용하면서 나머지 두 개는 충전을 하고 있다가 본체에 배터리가 다 달면 다른 두 개랑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울티메이트는 업장에서 사용하기도 가능한 장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감유해 봅니다. 물론 이거는 업장 한정이에요. 개인적으로 페이지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어쨌든 내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기다가 보여드릴까? 페이지를 충전하고 페이지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메인 본체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본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 작은 네모난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페이지의 본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페이지에 연결되는 본체 두 개를 울티메이트는 더 줍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내부 구조로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페이지를 봤을 때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혹은 DJM S9이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 페이지와 세라토 인터페이스는 별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뭐냐? 이 페이지가 있어도 세라토가 구동되는 이런 DJM S9이나 혹은 클러킷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저랑 같이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내가 가질 랩탑과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 페이지 본체가 충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 충전을 약간 기다리면서 A와 B의 케이블을 이용해서 A는 1번 채널에 B는 2번 채널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몇 번을 시행착오 끝에 페이지를 드디어 연결을 했습니다. 페이지에 있는 USB 케이블은 컴퓨터로 페이지에 있는 ICA 출력 부분들은 이 믹서에 CD 라인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본체에 USB 케이블을 랩탑과 연결을 해주신다면 세라토에서 릴레이티브 모드와 모드 밑에 새로운 모드가 생겼어요. WIR 모드라고 이 두 가지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일단은 릴레이티브 모드 REL 모드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WIR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모드는 이 RCA 자체를 연결 안 해도 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WIR 모드도 많이 쓰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는 현장은 아니니까 릴레이티브 모드로 구동을 해놓았습니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늘을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바늘을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잘 되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 아 좋다! 아 좋다 이러다가 이거 쭉 날아가면 그치 빌려주신 분한테 굉장히 실례인데 신 문물을 접해서 혼자 즐기다가 지금 현타가 왔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페이지에 제대로 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도 좀 써봐야겠죠? 조금 만져보니까 알겠어요 일단은 페이지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소모품 비용이 안 든다 턴테이블 DJ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에 들이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확실히 페이지가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바늘을 안 쓰기 때문에 판이 튈 걱정이 없네요 DJ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턴테이블 세팅으로 했을 때 바늘의 침압을 적당히 조절하는데 이 적당이라는 게 현장의 그런 악조건 속에서는 적당히가 그렇게 강한 침압은 아닙니다 그래서 침압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게 되는데 그만큼 바늘과 판이 금방 날아요 침압을 낮추면 또 많이 튀고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것도 짜증나는 건데 그 중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페이지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연결 방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연결만 했더니 다 됐어요 오 신기하네요 보통은 막 드라이버 깔고 뭐하고 이러는데 얘는 그런 게 없이 연결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존재하겠죠 지금부터 그러면 단점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트롤러 기반의 턴테이블을 전환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레이턴시가 존재합니다 레이턴시가 느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현장에서는 얘가 생각보다 작잖아요 분실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은 해봅니다 근데 야 잠깐만 잠깐만 이것도 재밌는 거 찾아냈어 오 재밌다 근데 제가 단점을 자꾸 얘기하는데 솔직히 단점을 이것저것 막 찾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데 혹시 이거 우리 렌탈 해주신 분한테 우리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진짜 괜찮은데 막상 써보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너무 많은 제품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배터리를 쓴다는 거랑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단점 빼고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품 자체가 배터리로 구동하는 거다 보니까 언젠가는 배터리 소모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울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분의 본체를 두 개를 주지만 울티메이트가 아니라면 실제로 충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물론 뭐 준비성이 철저한 DJ라면 집에서 미리 연결해서 충전해서 가겠지만 충전 시기를 조금 까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일에 페이지를 사실 분이라면 이 울티메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단점을 제외하고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페이지에 와이어리스 모드 무선 모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선 모드를 하게 되면 본체와 이 믹서에 대한 연결도 다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믹서에 있는 페이지와 연결된 케이블들 다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지금 이 믹서에는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WIR 모드로 바꾸게 되면요 야 좋다 세팅 진짜 깔끔해진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 WIR 모드를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 예전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건드리지 않고 얘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 그렇죠 WIR 모드로 한다고 해서 레이턴시가 늘어나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심심한데 일단은 저희 대머리 빡빡이 티보드 실장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거 구매해야겠어요 괜찮아 너무 좋아 어쨌든 총평 이 제품을 사용해 보니 현역 DJ분들 특히나 현역 DJ분들 중에서 힙합을 메인으로 하시는 DJ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장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세팅이 돼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 DJ분들 특히나 턴테이브를 사용하시는 DJ분들이라면 페이즈 울티메이트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처음에 시작하는 DJ분들 초심자 DJ분들 제가 봤을 때는 초심자 DJ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장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심자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가격이 조금 나가요 턴테이블도 사야 되고 믹서도 사야 되는데 구매목록에 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얘가 없어도 DJ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제품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구매목록으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현역 DJ분들은 이거 하나 있으면 오히려 얘가 돈을 아끼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를 이용한다면 받을 값은 뽑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막상 영상을 촬영해보니까 리뷰라기보다는 사용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용기와 제가 펌프가 왔다는 거 그 두 개를 말씀드리면서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고요 저희 테이블뮤직 카카오 단톡 창이 있습니다 이거를 빌려주신 분도 그 단톡 창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거 이거 리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던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혹은 저희한테 리뷰 의뢰를 해 주실 게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저희 테이블뮤직 단톡 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이블뮤직TV 리뷰 편의 나오비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